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의 씬스틸러들 확실하게 파 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씬스틸러 이번주 화제의 인물 만나봅니다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시작해볼까요? 오늘 오프닝엔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 나란히 나오셨습니다 한 위원장, 이번주도 역시 이재명 대표에겐 화가 많이 나 계시는군요 화났다기보다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가 원하고 있는 저와의 1대1 토론에 응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루 동안에 10개 트위터, 트윗이나 페북 같은 걸 쓰셨던데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시면 저랑 얘기하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님 지금 조국혁신단 대표도 토론하자고 자꾸 그러시던데 왜 그건 안 하시죠? 이 당이 하도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사람 부른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판단이잖아요 그런 위기에 순간에 저는 4월 10일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시죠? 토론 외에 조국 대표랑은 하나 목련이 피는 그 순간에 말씀드릴게요 오래 피는 거예요? 언제 피는 목련이? 언젠간 피겠죠 자, 이재명 대표 그럼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자꾸 토론하자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대통령 취임하고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한 차례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이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경제,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퍼스트,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토론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무슨 사랑의 짝득이 엇갈리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국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 이게 옛날에 보면 사랑의 짝득이 이렇게 안 맞는 거 하나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참가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쪽이 맞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 선거 이전부터 대표 막권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라는 거였고 그거는 전체 집권 여당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으로써 국민 전체의 민생을 위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토론회장을 계속해서 하자 그랬던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랑 만나자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에 끌려가고 싶지 않은 거겠죠 또 한편은 한동훈 위원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토론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당 대표로서 사실상 여당 대표로서의 지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올라가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지금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지지론이잖아요 역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공세를 취하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정권 심판론을 약간 프레임을 바꾸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 하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거기 안 말려야 되려고 또 그런데 조국 대표는 굉장히 어떤 한동훈 위원장과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 사이 아니에요 두 분이 그럼 한 번 모든 어떤 주제도 괜찮다 그랬는데 한 번 하는 게 조국 대표를 거꾸로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거꾸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집권연란대표인데 지금 그리고 아무리 생각했던 것보다 지지율이 좀 나온다고 할지라도 정치표율이 갓 어찌 보면 신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거꾸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를 관여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조국 대표 쪽은 더 가깝잖아요 수사의 대상으로서의 거리가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었던 어찌 보면 사람인과 같이 앉는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단타로 사람을 비판하는 걸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비판하는 걸 짧은 어떤 한마디를 딱 끊어가지고 그게 쭉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사안에 따라서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선거도 선거지만 집권여당이 어쨌든 비상대책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렇게 공세를 취하는 입장들은 우리 흔히 대변인들이 각 당의 공격수 역할을 맡아서 좀 때로 날카로운 말 또는 지나친 말을 하기도 해서 그걸 가지고 사라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요즘은 한동훈 위원장 말고는 국민의힘에서 대변인분이 더 센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의 위치에서는 예전과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일반적인 어떤 정치상식에는 완전 어떤 전방 공격수죠 네 그래서 대표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의 대표는 우리 흔히 정치권에서 왜 대변인들이 그런 얘기를 막 세게 주고받냐면 그렇게 서로 공세를 하다가도 이제 각 대표들끼리 만나서는 만날 때는 또 얘기를 할 건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정치를 하는 게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공격을 하시니까 그걸 만나서 좀 어색하잖아요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어떤 높으신 분들은 약간 점잠 빼면서 뒤에 있다가 앞에서 싸우는 거 보다가 이렇게 말린 다음에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돼야지 정치가 좀 부드러워질 텐데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게 좀 보기 어렵네요 요즘에는 두 분 당 공천 놓고도 계속 설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의 공천 성적표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자와 자천에 맞이한튼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 이런 말 아세요 혹시 건생구팽 뭐 봐서 압니다 봐서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까 이제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좀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동훈 위원장님 아니 그렇게 한심한 표현을 쓸 시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일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권해 전님 어떻습니까 요새 하도 막장 표현 많이 나왔어요 저는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위원장님 이렇게 한시만 할 때 한시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똑같았습니다 한시만 찍었죠 막장 공천 본 적 있나요 그 부분은 아주 제가 나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몽년 기다리겠습니다 몽년 참 아름답거든요 몽년에 오늘 꽂히신 것 같아요 두 분 양 변호사님 건생구팽 막장 공천 어떻습니까 물론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공격하는 게 조금 기존에 보던 모습과는 좀 낯설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다투는 것 자체는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 다선 의원들 이렇게 쳐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잡음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언론에서도 묘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받아서 막장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니 그 여권 같은 경우에는 다선 의원들 하나도 현역원들 교체되는 모습을 점처럼 볼 수가 없었는데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 제 표결 거부되자마자 부결되자마자 바로 또 나선 이후에는 또 모습이 바뀐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걸로 공격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는 어차피 국민의 입장 유권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까지는 당 내부의 정치였습니다 각 당 서로 그리고 그렇게 뽑아낸 선발된 선수들이 어떤가를 놓고 지금부터 유권자들이 거기에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는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싶어요 이제부터가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어? 저 사람은 됐네? 네 양배사님 저 지금 대통령 나와 계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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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이 필요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노래를 갑자기 하시고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베스트 싱어인데 아니 근데 mbc가 듀엣 가요자 없어졌나 아무튼 제가 요즘 국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느라 바쁜 나날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엔 대구에 가서 혁명적인 레볼루션 체인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그레시브 있게 하고 있고요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는 인천 시민들에게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 확실히 바뀌어 놓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님 이게 어떤 말씀이 말입니다 지역 공약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비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뭐 법적으로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총선형 공약으로 분명히 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기부 행위 이거 기부 행위를 약속한 것에 해당한다고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낯선 풍경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전에도 사실 박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가끔 한두 번 정도 지역에 가서 그때 당시에 집권당에 유래한 얘기를 했다가 또 언론에서 이거 선거운동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약간은 반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횟수가 벌써 18번이니까 한 번 비슷한 거 하면 비난하고 방어하고 이랬었는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다른 뉴스론호 이번 주에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여기 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또 나오셨습니다 네 김종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민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의 본질이 민생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민생 민생 하니까 잘 납득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거는 선거운동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민생 민생 하는 거는 납득이 안 간다고 봐요 한 위원장님 계시죠 아직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금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말씀하셨는데요 제 몽년 구경 중이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어디에 폈어요? 사진으로 민생을 챙기고 민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대통령 책무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게 대통령의 책물로 전혀 문제없죠 202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를 앞두고 돈을 살펴던 것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정치 개입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굉장히 낯선 일인 건 맞고요 각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현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 경북 지역에 가서는 그쪽 대학에 의대에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문제와 관해서 정원을 늘려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물론 전체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하지만 지금 보호구역 같은 거 해제한다든가 이런 얘기들 그 지역에 좀 막게끔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생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거 너무 많은 돈을 대통령이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겁니다 아니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과 국가 지원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 말씀을 하시는 건 그게 좀 드물었으니까 좋은데 기자회견을 전혀 안 하시니까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을 해야지 어느 부분까지 말이 되고 안 되고를 좀 이렇게 정치하게 토론해 볼 수 있고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어떤 국민들에게 던지는 거라서 약간 그것도 그렇고 지역 현안이라는 것과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체 국가를 아우르는 의제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셔야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민생을 챙긴다는 느낌을 받을 텐데 그게 좀 와닿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번 주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도 만났습니다 이재명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이 대표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욕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오물로 가득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얘기를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되면서 탄핵의 강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님 오늘 말씀 많으신데 탄핵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여서 가야 강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천하람 후보 나와 계신가요 천하람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너무 사당화돼서 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화해서 다른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개혁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고요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비례후보에서는 개혁신당을 선택하실 분도 많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아까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탄핵이 오래됐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것보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유영화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 같은 분들은 사실은 유영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생각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그분이 가셨던 과거의 정치적인 행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영향을 보여줬던가 이랬을 때 그 다양성을 존중한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랑 가깝다는 것 말고는 알려진 게 없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까우시죠 유영화 변호사랑 유영화 도태우 좋은 분들인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언제 오셨어요 말씀도 없이 오셨어요 자세한 거는 대구 내려가서 또 뵙겠습니다 금방 가시지 마시지 아니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는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광주와 관련돼서 북한군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전에 과거에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얘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치권에서 아무리 이게 어떤 서로 대립을 한다거나 서로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품는다든가 하더라도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5.18과 관련돼서 몇 번이고 문제가 생겼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도 정리를 했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광주에 가서 이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이전 일이니까 괜찮다고 하셨지만 하지만 이거는 저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도태우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지만 그런 분이 정치권에 들어오도록까지 그걸 허용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아까 앞쪽 코너에서 저도 많은 어떤 헬마랑도 얘기를 했고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제 좀 다뤄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7년 전이라서 너무 오래된 얘기고 그런데 왜 6년 전인 울산시장 선거는 지금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조국 임종석 전 실장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도 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깊이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아니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선거 운동이라고 박은정 전 부장검사께서 한국의 검찰은 국힘의 위성 정당이라고 한 말을 깊이 공감하고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한 시간 한 1분 남았는데요 이게 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뭔가요? 좀 정리하고 끝낼까요? 그러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예요 그때 당시에 울산시장에 송철호 전 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그분을 돕기 위해서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아니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런 분들이 개입을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반대였던 지금 김기현 의원이고 당시 울산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철호라는 인물을 돕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김기현 당시 시장을 공격했던 거 아니냐 하명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증거 부족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임정석 실장이라든가 조 전석도 그런데 하필은 선거 앞두고 선거 앞두고 하다 보니까 오해 어디가 있죠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지금까지 이상민 양지열 두 분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